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고 나이가 들어서는 성인병으로 고생을 할까요? 화를 자주 내고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까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유전자 때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기본적인 길을 만들고 다음 세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 태어난 후의 식습관이나 생활환경이 유전자보다 건강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강력한 요인이 또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정에서 탄생까지의 9개월이 태어난 이후에 건강한 삶을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케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이론 건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뱃속 아기를 위해 평소보다 더 챙겨 먹기 마련이죠 그래서 체중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유독 먹는 것 이상으로 살이 찌게 됩니다 태아가 점점 자라날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필요한 양수와 혈액의 양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몸무게의 여성이었다면 출산 전까지 약 13kg의 체중 증가는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는 거의 한 15kg에서 20kg가 늘었는데요 거울도 보기 싫어요 둘째 아이 낳고서 몸무게가 늘었고 출산 전후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낳을 때 작으면 쉽게 낳는다고 임신 전부터 얘기 들었어요 많으면 두 끼요 한 끼 먹을 때도 많았어요 수박 다이어트 그리고 저녁 굶기 이런 거 했었어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아기가 아기가 지금 안 큰다고 안 큰다고 먹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적지 않은 임신 여성들이 유혹에 빠지는 다이어트 과연 괜찮을까요? 암스테르담에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특별한 실험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이끌고 있는 로즈붐 박사는 임신 중 다이어트가 뱃속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태어난 이후의 삶과도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전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대전이 끝을 향해 가던 1944년 가을 독일 라치는 네덜란드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을 차단하는 일명 굶주리기 작전을 펼칩니다 그해 겨울 수십 년 만에 추위까지 겹치며 사람들은 배급표 없이 하루도 살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배고픈 겨울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만 약 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말았다고 로즈붐 박사는 말합니다 전쟁은 끝났고 아픈 겨울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신한 여성의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 유독 비만과 당뇨, 심장질환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로즈붐 박사는 암스테르담의 한 병원에서 전쟁 당시의 출생기록을 우연히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서 현재 비만과 당뇨, 심장질환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태어난 직후의 몸집이 심하게 작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엘스와 이보나 씨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나 오랫동안 함께 자랐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언니인 엘스는 배고픈 겨울 시절에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출생체중이 적었던 사람들이 커서 질병에 많이 시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등이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의 배고픈 겨울 사건은 임신 여성이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았을 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체중으로 태어난 것과 커서 당뇨와 심장질환 그리고 비만에 시달리는 것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네덜란드의 과거 상황을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쪽 쥐에게는 임신 기간 동안 사료를 넉넉히 주었고 다른 쪽 쥐는 그 절반만 주었습니다 3주 후 사료를 충분히 먹었던 어미 쥐가 10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사료를 적게 먹은 어미 쥐는 3마리를 낳았습니다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를 적게 공급한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 쥐들의 평균 체중이 약 30% 적게 나갑니다 이제 정말 궁금한 것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요? 지금부터는 양쪽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영양을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똑같이 영양을 공급했는데 성장을 따라잡은 걸까요? 혈액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출생 쥐가 콜레스테롤도 높고 지방도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잘 따라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가 성장을 따라잡은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가 성장을 따라잡은 비밀이었습니다 실험은 총 6번 되풀이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뱃속에서 배고픔을 겪어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는 오히려 성장할수록 비만이 되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쥐 실험의 결과가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조사해온 이화여대 연구팀의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7세에서 9세된 아이들을 106명 추적조사한 결과 저체중의 경우가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아이에 비해서 혈압도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정상 체중군에 비해서 높았고요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수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훨씬 그 비만의 빈도가 증가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뱃속에서 경험했던 배고픔이 출생 후 비만으로 이어진 걸까요? 이는 유전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유전학에 따르면 인간은 부모로부터 각각 23개씩 총 46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각각의 염색체는 꼬인 사다리 형태의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에는 무려 30억 쌍에 이르는 염기가 붙어 있는데 이 순서가 최종적으로 유전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유전자는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모 누구도 비만이 없고 게다가 생활습관에 딱히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엄마 뱃속에서 배고픔을 겪었다고 비만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태아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기존의 유전학과는 다른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가상적 감염은 금요일에 ск глаза 그 모의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그 모의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이 모의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그 모의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태아는 태반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의 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오랜 기간 굶주린 태아는 배고팠던 경험을 몸속에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태어난 이후에도 굶주릴 것이라고 판단해 영양분을 지방세포에 과다하게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태아 프로그래밍입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출생 후에도 이어지면서 영양과다 상태가 되어 비만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임신한 여성이 충분히 잘 먹는 것이 태어난 아기의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 되는 셈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태아는 중요한 장기 위주로 발달을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양분이 덜 가게 되는데요 그중에 한 예가 바로 최장이라는 것입니다 최장의 영양분이 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체는 섭취한 음식을 곧바로 에너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화학적 음료인 포도당으로 바꿔 사용합니다 이 포도당이 조직세포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최장에서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포도당이 조직세포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포도당이 혈액 내에 쌓이게 되어 소변으로까지 넘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비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최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비만이 아니어도 이미 당뇨병이 취약한 상태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시기였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출생 연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1940년대, 1950년대 6.25전쟁이나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태아 프로그래밍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굶주렸지만 정작 태어난 이후에는 빠른 경제 성장만큼 먹을 것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이것은 네덜란드의 전쟁 시기에 뱃속에 있었던 태아가 해방 이후에 겪었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의 미소소죠 전체 공기관계는 중간 전체 공기관계에 맞춰서